미국 벤처기업들의 자금줄 역할을 했던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이 국내외 금융권에 미칠 파장에 연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벤처투자은행 설립에 적극 나선 대전시가 대표적인 모델로 삼았던 곳이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인데요. 급작스러운 파산으로 벤처투자은행의 필요성과 시기에 대한 부정적 여파가 우려됩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기준 금리에 급격한 상승 등으로 유독 위기에 빠져 결국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은행 파산으로 기록됐지만, 이전까지는 신생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며 40년간 성장한 대표적인 기업금융전문은행이었습니다. 벤처기업에 특화된 금융기관의 필요성은 대전 공약으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조했고, 카이스트가 있고 많은 산학 이런 연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유성이나 대전에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금융 투자 회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물거품이 됐지만, 이장호 대전시장은 미국 본사를 찾아 은행 전 단계로 올해 설립할 대전 투자청에 출자를 제안했을 정도입니다. 대전시가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 삼았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금융계 전반에 벤처기업 전문은행의 필요성과 시기를 놓고 부정적 인식이 확산할 우려가 높습니다. 은행 설립을 위한 용역에 갓 착수한 대전시는 이번 주 급히 추진위원회를 여는 등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수익성과 안정적 운영에서 모두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드러난 만큼, 굳이 서둘러 국내에 도입해야 하는 목소리 역시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